일단 그리고 우리 최초대 절친인 바둑기사 이세돌씨와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남자 둘이서 4시간 반 동안 수다만 떨었다고 이세돌씨가 어때요? 바둑할 때 굉장히 또 조용하고 조용할 때도 있죠 주제가 뭐예요? 주제가? 얘기 그 소재 얘기 다 하는데 걸그룹 얘기도 하고요 똑같네 똑같습니다 애기들 얘기 교육 얘기 이런 것도 하고 같이 광고 찍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잡다한 얘기 다 해요 그냥 우리 또래들 얘기하는 거 그냥 우리들의 관심사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깥 괴산은 그럼 더치페이 지난번에는 제가 냈죠 지난번에는 우리 강성태씨가 내고 더치페이 같은 건 암산 가능하시죠?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? 저희는 일단은 휴대폰 가져와요 휴대폰 가져오고 이것저것 뚱땅뚱땅 누르느니 내가 내는 게 낫다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번에 월급 제일 가까이 낸 사람 월급 받은 사람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